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열축입니다 오늘도 즐거운 시간 보내고 계신가요 자 여러분들 오늘은 여러분들 바이낸스 뉴스에서 연급된 부분 그리고 여러분들 궁금해 하실만한 그 부분 한번 공유를 해보도록 할텐데 이게 뭐 팩트체크는 제가 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도 아래 댓글 달아주시면 될 것 같아요 영상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안내를 해드리는 모든 에어드랍 그리고 무료제골 코인 프로모션 등은 여러분들께서 제 영상 보시고 나서 직접 본인 판단하에 진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바이낸스 공식 뉴스에 요런게 1시간 전에 올라왔습니다 내용 보면은 자 그만큼 파이 코어팀 테스트넷 생태계 파이 운영을 위한 무척 흥미로운 혁신이다 라고 내용이 나와있어요 여기 보면은 파이네트워크 테스트넷 생태계를 통해서 개척자는 잠재적인 메인넷 어플리케이션 테스트하고 개발자에게 피드백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여기 파이네트워크에서 테스트넷 앱찾기라고 하는데 아직 저는 뭐 안 찾아봤습니다 파이데이의 파이코 팀이 공개한 몇 가지 업데이트 중 하나는 모바일 마이닝 블록체인의 테스트넷 애플리케이션으로 구성된 새로운 테스트넷 생태계 인터페이스입니다 테스트넷 생태계는 파이브라우저 어플리케이션에 있습니다 이 기능을 통해서 개척자는 메인넷 상태가 어떤 모습일지 미리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테스트넷 어플리케이션을 탐색할 수 있고요 파이 개발자는 메인넷 출시 전에 새로운 개선사항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라고 나와있습니다 생태계는 개발자와 파이오니어가 사용할 수 있지만 위반시 어플리케이션이 제거될 수 있습니다 즉 테스트넷 앱이 파이 테스트넷에서 승인되려면 특정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그러나 테스트넷 생태계에서 허용되는 어플리케이션은 기준 다르기 때문에 메인넷 포함이 보장되지 않는다 이게 중요한 말이죠 테스트넷 생태계에서 허용되는 어플리케이션은 기준 다르기 때문에 메인넷 포함이 되지 않는다 그 예전에 파이팻 그런 느낌이에요 파이팻 지금도 애매모호합니다 파이네트워크는 공식 발표에서 테스트넷 생태계에서 사용할 수 있는 앱은 다른 선택 기준과 절차를 채택할 메인넷 생태계에서 개척자들이 액세스 할 수 있도록 보장되거나 보장되지 않습니다 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테스트넷은 테스트넷일 뿐이다 라는 그 말씀입니다 전반적으로 파이네트워크 테스트넷 생태계를 통해서 개발자는 혁신을 통해 메인넷 포함 자격을 높이는 어플리케이션을 만들 수 있습니다 반대로 파이오니어는 품질 유틸리티를 사용해서 좋아하는 응용 프로그램을 탐색하고 피드백을 제공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참여한다 파이코 팀은 움직임은 파이오니어가 탈중앙화 금융 디파이 공간에서 유용한 어플리케이션을 만드는데 연결되도록 할 것입니다 라고 이런 내용이 남아있는데 테스트넷 관련해서 제가 나중에 한번 여러분들에게 내용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런 파이 파이데이 관련돼서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렸고요 이 오픈메인의 출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전체 커뮤니티가 예상 작업을 수행하기를 원한다 해서 뭐 파이데이는 파이네트워크 개발의 중요한 이정표 탈중앙화 금융산업에서 플랫폼의 4주년 4주년, 프로포트콜의 4주년은 대량 케이블 솔루션을 출시 및 혁신적인 테크톤을 포함해서 놀라운 성과로 기념됐다 했는데 이번 해커톤 이후로 많은 분들이 좀 실망하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런 부분들 알 수 있고요 2022년 7월 13일 첫 거래 이후 256일 경과 주간 현황입니다 총 가입 대수가 지금 4500만명이고요 KYC 통과 인원이 400만명 대규모 KYC 출시로 KYC 통과 인원 급속 증가 예상 그리고 월렛 카운트가 지금 2355,966 마이그레이션 총 코인 수 그 다음에 나와 있고요 엄청 많습니다 그리고 마이그레이션 된 락업 코인 수가 이렇게 지금 나와 있고요 락업 비율이 74.6% 0.1% 감사됐고요 거래가는 코인 수도 지금 4억 3500개 등등에서 나와 있고요 1지갑당 평균 파이 수는 703개 와 다들 많으시네요 대박입니다 그리고 이 주간 거래량이 지금 5900에서 7300 나와 있고요 일주일 총 거래량이 49000파이 그 다음에 주간 거래 파이 3주간 평균 거래량 추이 1거래당 파이가 246파이로 나와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오프라인 시세 평균은 46214원이고요 결제 비율은 50% 210개 이상 나와 있고요 210개 이상 결제 비율인 것 같아요 B2C 시세 파이체인 몰 및 바텀 몰 최근 7일간 총 거래수가 뭐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데 아직 못 볼 것 같고요 이거는 코인마켓캡스 코인마켓캡스 나와 있는 가짜파이 보시면은 9억 10억 10억 이런 식으로 거래대금 나와 있고요 코인 순위가 이런 식으로 변동이 있고요 65000에서 지금 45000원으로 볼 수 있고요 상상거래소가 8개 계속 8개입니다 트위터 가입자 수는 지금 약 1만 1만 1000명 증가했다고 합니다 리플이 262만 3천 915명 이라고 해서 격차가 이렇게 지금 나와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자 이렇게 뭐 KYC 대규모적으로 할 수 있다고 하는데 아직 저는 안 하고 있다는 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많은 분들께서 궁금해 하실 이 대개 이거 뭐 나의 생각 여러분들 생각 이게 종료해요 파이 생태계 근데 뭐 선택을 잘한 것이다가 44% 이미 예상했다가 18% 생태계 위기가 올 것 같다가 17% 더 오래 유지하겠다가 12% 파이 채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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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한다 8%로 지금 이런 식으로 분포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 일단은 뭐 이렇게 좋은 말씀 어 해주신 분들도 많은데 이런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자 영업장이 어 이거 어 여기 아래쪽에 자 계약 만료돼서 제주도 가시는 거 아닙니까 팩트체고 제대로 하신 거 맞아요 라고 해서 제가 파이 안 받는다고 들었다 저는 어 뭐 여기 보시면은 파이장 사고 있냐 2월 13일 첫 번개 3월 4일 뭐 이렇게 지금 보여요 어 3월까지만 이렇게 하시는데 새로운 파이코인 사업 중이라서 9월 이후에 제주도 오픈 중이다 이렇게 지금 이 글도 있고 어 여기 아래 보면은 뭐 3월에만 뭐 종료한다 아 곧 종료한다 이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참바다 되게 검색을 해보면 여기 뭐 뭐 장사하고 있나요 이렇게 뭐 이런 걸 보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공유를 드리는 거예요 어 3월까지만 하신다 새로운 파이코인 사업 중이다 새로운 파이코인 사업을 안 됐지 이 대개를 또 한다는 건 아니잖아요 왜 화내 이 사람 뭐 팩트체고 제로 안 맞냐고 왜 따지는 거지 어 파이 안 받는다고 제가 답변 다 드렸어요 어 대전에 참바다 되게 두 곳이 있다 관저점 테크노점 관저점은 원래 파이 안 받고요 테크노점을 받으면서 영업했습니다 원래 파이 결제하던 테크노점이 3월 계약 만료로 이제 안 하시고 제주에서 9월경에 파이도 결제 가능한 사업을 하신다고 했습니다 어 사업을 한다 했는데 내가 제가 뭘 물어봤어요 이거 참바다 세계 파이 이거 파이를 받던 데가 지금 영업을 종료한다 뭐라고 했잖아요 근데 왜 왜 아무튼 뭐 어 영업을 봤습니다 이거는 뭐 계약 만료고 9월에 파이 결제 사업 한다고 하신다고 했지 한 건 아니잖아요 어 님이 카페에 글 하나 읽고 이런저런 설문조사를 하니까 이제 파이 안 받고 장사한다는 어 오해를 하거나 되니 팩트체크 제대로 한 소리를 듣는 겁니다 뭐 갑자기 이렇게 화내는 거지 어 아니 제가 제가 여기다 검색을 해봤어요 음 자 자 참바다 검색 해봤어요 어디 나와 어디 나와 어 어디 나오냐고 어 여기요 왜 이렇게 성난 사람처럼 말씀을 어 말씀을 하시죠 제가 님에게 잘못을 드렸나요 핵트 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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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던 안 하던 이게 님에게 이해가 가는 소식인가요 영업장 탔는 건 팩트고 또한 사업을 하신달지 어디에 한다고 공지를 올렸나요 하이퍼파에 하이퍼파에 한 바다만 검색해 봐도 나오는 게 정보를 갖고 얘기하는 건데 왜 이렇게 삐딱하게 얘기를 하시는 뭔지 팩트 팩트 좋아 하시는 아 뭔데 책 본인이 하이퍼파에 공지를 팩트로 써 넣어 주시면 제가 볼게요 금쪽님 기억할게요 어 이 사람 어이가 없네 그죠 자 금쪽님 음 눈이 모르겠지만 뭐 참 요새 그 내가 뭐 이걸 한다고 그래서 뭐 금쪽님 없네 음 아무튼 뭐 그렇죠 어 가계 이전이냐 이거 봐봐 이 사람도 가계 이전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게 좀 이 사람이 찬바다 대게를 그 사장님께서 어 찬바다 대게를 제주도에다 한다면은 이전인데 뭐 그게 그게 어디 있어 어 찬바다 대게가 아니 내가 있으면은 여러분들 말씀드려요 음 찬바다 대게 어디 있냐고요 여러분들 네 제가 있으면은 말씀을 드리죠 어디 뭐 없잖아요 쟤 뭐 어떻게 찾아 내가 어 아니 뭐 하면 하고 안하는 안하는거지 뭘 참 이런거 갖다가 팩트체크 해달라고 저 사람 이런 사람들이 참 그 이 사람들 때문에 그 사람 그 사장님들이 힘든 거예요 어 여기 뭐 그 짜장면집 사장님이나 여기 사장님분이시나 어 대게를 파이로 먹고 와서 맛을 평가해서 맛없다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어 짜장면 먹고 나서 짜장면 화이값을 뭐 반 받는다니 뭐 짜장면만 가능한다니 해서 엄청 욕하는 사람들이 있고 참 참 금쪽같은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다 이런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이 어 본인이 팩트체크에만 아주 그냥 열렬하게 막 하는 거예요 팩트체크는 어 뉴스에서나 하는거지 뭐 내가 뭘 해드려요 저도 똑같은 사람인데 뉴스 가서 뉴스도 지금 팩트체크 해줘요 뉴스 다 팩트만 나와요 다 그 뉴스도 팩트체크 안된거 나올 때 있어요 아 금쪽같은 이놈 이분은 참 그 바로 딱 때려버릴 수 있어요 이렇게 딱 때려버려야지 그냥 응 상 숨겨버리기 다 올려 딱 댓글 달아 놓고 숨겨버리면 저 사람 저한테 댓글 못 달아요 자 아무튼 굳이 이렇게 화내지 맙시다 여러분들 아니면 아닌거고 어 이게 이걸 제가 여러분들에게 잘못 알려드려서 어 그리고 내가 이걸 열로 올려서 만약에라도 이거 안 갈 사람 있는거잖아요 아 그 거기가 파이받던 데가 없어졌네 아 그러면은 뭐 못 가겠다 괜히 여러분들의 발걸음을 내가 아껴드릴 수 있는거잖아 참 그 어이가 없는 사람입니다 참 그 아이러니해요 여기까지 열중이었습니다 자